어제 오후 6시 53분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의 한 펄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큰 불길을 잡았고 내부 350제곱미터가 소실돼 소방서초산 3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엔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대학 캠퍼스 실험실에서 불이 나 내부 10제곱미터와 실험기구가 탔으며 실험을 하던 30대 연구원이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실험 중 가스버너 위에 가연물을 방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